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번 판은 이렇게 갈게요 다음에 빅스비에어 다음 판 들어갈게요 팡장님하고 빅스비에어 다음 판 나윤건님 다음 판에 들어올게요 크롱님 다음 판에 들어올게요 오케이? 일단은 다음 판에 들어올게요 진아 너 하는 거 보고서 선생님이 잘해볼게요 이번에 진아 잘해라 오 중국이네 차이나 맵이 생겼네 역시 대세는 뭐 중국입니까? 자 중국 갑니다 중국 갑니다 진아 힘내라 니가 잘 들어오면 선생님이 니가 1등으로 들어오면 내가 선생님이 2등은 할게 아 좋아요 하비찬여서 힘내주세요 힘내주세요 어우 트리거님 아주 강하게 공격합니다 자 자 우리 하비찬여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아요 1,2등 야 트리거님 랭커예요? 야 어떻게 랭커님이 또 여기 어 진짜? 와 어떻게 랭커분이 또 여기 오셨어 진아 너도 랭커 꺾을 수 있어 힘내 아 아 이런 아 진이 랭커말에 당황했다 야 랭커는 다르네 자 이제 슬슬 받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 자 자 간다 어디갔어 지금 자 자 이 중국 리듬 살려갖고 계속 갑니다 진짜 아주 노멀하게 그냥 평타만 치겠어 나는 어쨌든 부스터를 모으는걸 지금 못하니까 최대한 평타만 치겠어 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중국 리듬에 맞춰서 자 차이나 리듬에 맞춰서 네 차이나 리듬이 저랑 좀 맞나봐요 아직 부딪히는게 없죠 자 이거 차이나 리듬에 계속 맞춰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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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인하쌤 평타치고 있니? 자 지인하쌤 평타치고 있지? 요정도면 그래도 안 돼! 아 근데 이거 리타각이야 아 이 맵을 안해봐가지고 아 뭐 보여야지 뭐야 이거 지름길 있어? 김트리씨 어디서 나왔어? 아 와 장난 아니네 야 초등학교 4학년인데 랭커야? 와 장난 아니네 야 진짜 와 미안하다 야 트리거 귀요 야 야 야 진짜 왜케 잘하는거야 나 자 요렇게 가고 마지막 한판 하고 갈게요 그리고 태영님 다음판 태영님 다음판에 들어갈게요 그만 쏴라 왜케 미사일을 쏘냐 자 가자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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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또배기가 누군데 다음판에 진또배기님 누군데 아시는 분? 간다 아 아 치마님이 진또배기구나 아하 태양이 태양이 널 저거잖아 빅스비에요 자 어쨌든 나는 후찬이가 간다 어 엄청 밀리네 후찬아 선생님 평타만 쳐서 너한테 넘겨줄게 알겠지? 그래도 EM은 모르는 맵이 아니라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거든 자 쭉쭉쭉쭉쭉 나르나르나르나르는 누구니? 후찬아 선생님이 평타만 쳐서 너한테 꼭 잘 전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이 이등만 유지해서 할테니까 나머지 너한테 맡긴다 알겠지? 부스터가 없기 때문에 아 여기 잘 안보였어 아 평타만 쳐서 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후찬아 알아서 해라 이제 너한테 나머지만 믿는다 아 진또배기님이 지인이 오빠 아하 자 그러면은 뭐야 이거 뭐라고 해야돼 남매대전인가? 뭐 깨구락지님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아 요즘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? 아 그렇구나 선생님 잘 몰라 지인이 오빠 나중에 선생님 보면 인사하고 가 친하게 지내자 고구마계수 오케이 제가 이거 하다보면은 채팅이 잘 안보여요 왜냐면 이 게임에는 채팅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치밤님 오케이 아 아 이거 진짜 핫하네 어이 지금 나 후찬이 잘하는지 집중해야되는데 자 후찬아 친구 대전이다 태양이 이겨버려 야 후찬이 역전했어 야 후찬이 개꿀띠 아 역시 좋아요 자 우리 어 뭐야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야 후찬아 해냈다 야 후찬아 아주 훌륭하다 누리석버지 선생님이 1등을 경험했다 야 후찬아씨 굿굿굿 아주 좋아 요것도 자 한명씩 찍어놓고 할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랭커랑 한번 가볼게요 다음판에 안디짱님 들어올거에요 오케이 갑니다 랭커 랭커님 나 못해도 이해해야돼 아시겠죠 그 대신 최대한 집중해서 딱 중간만 잘 유지해볼게요 오케이 뒤에서 화내지 말고 자 1번 선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쭉쭉쭉 가고요 자 랭커님 나 열심히 할게 랭커 트리거 나 열심히 할게 랭커의 걸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 오케이 자 올라가자 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어우 우리 귀형님도 잘하네 잘한다고 말하기 무섭게 떨어지네 랭커님 랭커님에게 나머지를 맡긴다 랭커님 잘 부탁드립니다 랭커님 분발해주세요 자 랭커님한테 모든걸 맡깁니다 자 랭커님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자 자 랭커님이냐 팡장님이냐 야 랭커님은 근데 야 진짜 안 부딪친다 랭커가 괜히 랭커가 아니구나 야 야 이 좁은 길에서 부스터를 모아 야 야 이 좁은 길에서 부스터를 모아 야 야 자 우리 랭커 트리거 60 달리고 있고요 자 랭커 중계합니다 제가 자 과연 지금 팡장님을 잡을 수 있을지 콜라인까지 500m 아 팡장님 역시 팡장님 합의 쳐는 랭컹이 랭킹1이야 아 훌륭합니다 진짜 잘한다 야 왜이렇게 잘하냐 자 갑니다 자 열심히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하미채널 하미님 잘해봅시다 자 갑니다 야 망원아 너 계속 쏜다잉 잠깐 자 여러분 잘 기다려주셨습니다 한판 더 할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자 나는 그냥 여기는 이렇게 센터로 나가는게 낫더라고 어 크롱님 빠르네 자 오 1등 각이고요 자 하비채널 하비님은 믿습니다 와 내가 지금 이거 왜 1등이야? 와 내가 하면서도 의아하네 이거 지금 어디서 중간에 다들 심하게 미끄러졌나? 자 쫙쫙쫙쫙 처음으로 지금 이겨달리기 하면서 1등으로 돌아갔거든요 하비채널 하비님만 믿어요 자 오 안돼 안돼 좀맥꼬졌어 진짜 나는 하비채널 하비님만 믿어요 아휴 근데 추월당하셨네요 바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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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하비채널 하비님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꼬림만 하세요 마음을 크게 쓰겠습니다 자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하비채널 하비님 괜찮습니다 뭐야 잠깐 왜 지금 자 마왕님 질문받아요 지금 마왕님 마왕님 질문받아요 지금 뭐 물어볼거 뭐야 아 아 소거 들어왔으면 진짜 아깝다 괜찮아 자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브이로그 안하냐고 오늘 이거 끝나고 소통방송 하면서 그런것 좀 내가 답변좀 해줄게요 다음 컨텐츠 어떤거 넣을지 자 요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안한 사람들이 좀 해야되는거니까 어 기록이 1등이 아니라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일단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는 일단은 그거지 못한 사람들 위주로 해주는게 좀 맞는거 같아서 그렇게 하는거에요 아 아 자 갑니다 여러분 요번 판도 1등에서 마왕이한테 좀 성공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무조건 들어가야되죠 자 1등 각이죠 자 한바퀴만 돌면 되기 때문에 야 마왕아 너 이 코스 잘 기억해라 너 이 코스 잘 기억해야돼 마왕아 내가 지금 미리 달리니까 잘 기억하라고 아 여기 지금 뛰어야되는데 아 못뛰었어 아씨 저기서 형이 뛰었어야되는데 아유 야 미안하다 아 잘하다가 저기서 부스터를 못 모아가지고 아하이 쏘리 쏘리 아 저기서 망해가지고 아 저기서 망해가지고 어 깨구라찜님 내가 아까 한번 초대했는데 아 그때 안됐나보네 아 자 다음판 안한 사람들마저 해가지고 확인할게요 오케이 마음이 좋고요 자 마음이 좋습니다 지금 그 야 마음이 괜찮아 어차피 형이 조진거라서 너 못해도 괜찮다 여기 여기 여길 잡아야돼 우와 야 까비다 야하하하하하 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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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괜찮아 아니 나 아까 진짜 초대했는데 깨구라찜님이 안됐었어 진짜 이제 마지막판 하겠습니다 마지막판 여러분 아 반응이 아주 뜨겁네 자 달립니다 요구하고 여러분 이제 로비에서 이제 오늘의 우승자 팡장님 마이룸에 가서 카트라이더나 엔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팡장님 팡장님 잘 부탁합니다 자 내가 잘해야 할텐데 아 2등 안에는 최대한 들어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해볼게요 자 자 자 우리 하비채널 우승자 팡장님 팡장님 어우 김트리씨 앞서가구요 자 이번엔 팡장님 1등각 세워줘야지 내가 초석을 마련해 보겠다고 아 근데 4등이야 어떻게 된게 이래 와 그래도 보이니까 팡장님이 잘하면 요거는 나와가기 아 아 야 왜 이렇게 속도가 안붙냐 도대체 요거는 누구하고 있는지요 아 팡장님 미안해 뒤집어 주세요 팡장님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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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하비채널 팡장띠 캐릭 부탁해요 자 우리 하비채널 팡장띠에 캐리를 부탁합니다 자 하비채널 팡장띠에 캐리를 부탁하면서 하비채널 팡장띠 열심히 하고 있고 와 3등까지 잡았고 지금 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팡장띠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비채널 팡장띠 야 역방향 게이지 쓰는거 봐 미쳤다 진짜 야 이게 아주 구간이 많이 남아서 이야 끌기하는 것 봐 장난아니야 미쳤어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와 지금 트리거님 나왔나? 트리거님 팡장님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거 아니야? 트리거님 한 번 봐줘봐 와 어마어마어네 팡장님 1등 잡네 야 내가 3등으로 들어온걸 1등 잡아 와 와 와 황장띠 레전드 와 나에게 1등을 남겨줬어 야 장난 아니다 나 좀 이